이제 방천회나 한번 올려보세요 오호 가래요이 오호 가래요 여보시오 군정대들 오호 가래요 이 집 두 걸 다를 적이야 오호 가래요 높은 데는 다 달아주기 오호 가래요 낮은 데는 다 달아주기 오호 가래요 두만 강수 이리로 와서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논에 데나가 주기 오호 가래요 청천 강수 여기로 와서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논에 데나가 주소이 오호 가래요 선진 강수 여기로 와서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논에 데나가 주소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논에 다 데다가 주소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논에 다 데다가 주소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논에 다 데다가 주소이 오호 가래요 이 집 두 걸 다 닫고 나서 오호 가래요 오호 가래요 우리 군정 심을 모아 오호 가래요 앞에 서러 땡기 주고 오호 가래요 뒤에 서러 밀어주자 오호 가래요 앞뒤 간에 심을 합쳐 오호 가래요 손발 맞춰서 일해보세요 오호 가래요 상주들이 넓다 해도 오호 가래요 우리 군정 심을 쓰니 오호 가래요 한나절도야 안 걸리네 오호 가래요 상주 상사 소자룡이 오호 가래요 지가 그리 심이 쓴들 오호 가래요 우리 군정을 당할 쏜가 오호 가래요 참 잘해요 우리 군정 어..옹 아래요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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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ак 올리다 다 올렸다 으으우